너무 많이 묻다 싶으면 닦아버리시고 애나누시나 묻혀갖고 뭐하고 싶어하는거야? 아니요 드라이브러쉬입니다 마른거째 티가 안나지? 요철이 있는데 많이 해주면 되는데 요철이 없는데는 잘 안먹어요 얘 안되면 쟤부터 먼저 해보시고 아 쟤는 아까 요거 신나 좀 많이 발라봐 그냥 지금 하셔도 되요 방향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려니까 이게 구라가 안되게 하셔야 되는데 막 해버리면 나중에 그냥 은색돼 버리니까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